이번 2024년 7월에 나오는 신작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다가 사슴아이 어슬렁어슬렁 호시탐...탐? 뭐야? 제목 왜 이래? 암튼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PV에서도 겁내 당당하게 3D 사슴들이 등장하고 인간은 왜 사슴이 아닌가라는 어지러운 문구로 시작을 하여 7월에 기대할 만한 병마대니가 하나 나오는구나! 싶은 마음에 들떠다 약간 티저만 봐도 일상이나 하레와 구, 가브리엘 드롭아웃,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 코바야신의 메이드래곤 등등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애니 제작사는 위트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한다 위트 스튜디오의 대표작으로는 진격의 거인, 갑철성의 카바네리, 마법사의 신부, 임금님 랭킹, 스파이 패밀리 등등 믿고 볼 수 있는 고퀄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낸 애니 제작사다 이번 신작 애니메이션 사슴아이 어슬렁어슬렁 호시탐탐 일단은 기대 반, 걱정 반을 가지고 7월달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리제도 3기도 나온다니까 리제도 3기도 기대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